Hi guys! 불고, 물고, 그리는 빨대 쉐도잉의 콘셉입니다. 일단 오늘 연습하실 문장 보시죠. 네, 오늘 연습하실 문장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문 중에 일부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막가에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가죠. 첫 번째는 강세, 두 번째는 발음, 세 번째는 인토네이션, 억양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하나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강세입니다.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강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영어에는 강세가 있어요. 찍어서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가 아니고요. this, the에다 해주시는 겁니다. this is the closest 아니고요. closest, low에 해주시는 거예요. closest, closest. I've 아니고요. I've, I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I've, ever 아니고요. 에에다 해주시는 거죠. ever. 같은 아니고요. gotten, 가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gotten to a college. college 아닙니다. 가에다 해주세요. college, graduation. 절대 아니고요. graduation, graduation. 레에다 해주시는 겁니다. 각 단어마다 힘주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죠. 이거 유념해서 발음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자, 이럴 때 중요한 거. 힘주는 게 쉽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힘줄 수 있는 연습. 어떻게 하면 힘을 잘 줄 수 있느냐. 이 빨대를 이용하는 거죠. 음,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빨대 구멍을 통해서 음, 호로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문장을 읽듯이 소리내보시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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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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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에요. 클로우지. 진동소리. 클로우지스트. I've. I've. I've 아닙니다. V입니다. 아랫니스를 살짝 물어주는 게 중요해요. I've. Ever 아니고요. Ever. 이것도 아랫니스를 물어주는 게 중요하죠. Ever. Gotten. 이제 got'은.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got'은. 틈으로 발음하셔도 되고요. got'은. 이렇게 약화시켜서 발음할 수도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got'은.으로 발음을 했어요. to a college. college. 칼리지 아니에요. 지는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college. 칼리지 아닙니다. graduation. graduation. 자 다시 해볼게요.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자 이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연습하고 싶다 하시면 이 빨대를 물고 세 번 정도 발음을 해보고 다시 해보십시오.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하지만 영어는 굉장히 어펜다운 심한 억양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빨대로 그리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훨씬 더 억양을 잘 타실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발음, 강세, 억양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쭉 해서 몸에 익을 때까지 그러면 언젠가는 스티브 잡스처럼 정말 깔끔하게 아주 쫄깃쫄깃하게 영어 발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